자, 전면부터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천천히 랩보증에 사진을 긴장 잘 찍어서 보여야지, 멋진 포즈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3초 중에 있습니다. 세컨, 전면부터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제롬이는 아쿠스와 함께 만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만나고 계신 제롬이시가 놀라게 되셨습니다. 멋진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 제롬이십니다. 어린 나이지만 많은 무대 경우도 안정적인 무대는 이렇게 귀여운 매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말 또, 아주 이쁘게 조리있게. 자, 명뽀 역전 오브라이징의 비주얼 멤버 타일러입니다. 우리도 불구하고 엄청난 띄워지 않고 진영을 극복해낼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이도 우리 하늘아씨는 그냥 그렇게 되기로 하겠습니다. 삼촌 공장으로 이제 섹시함을 맡고 있는 랩스터입니다. 이제 교육비가 좋겠고 남성적인 무대에서 흔히지나 빛을 받았던 랩스터이지만 자, 우리 레이스타를 많이 하고 우리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보라이슨의 휴반점 제감독이 브릭스탄입니다. 잠시 오늘 밤을 다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지 않으셨고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스타 수고하셨습니다. 정배부터 퍼즐 받았습니다. 마지막 실제 최초 공개는 이번 도시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이동 후, 블레이콘 지하철 작업하셨습니다. 여사rel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